안녕하세요 2022년 7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사과밭 사과밭 제초관리 특히 제초제살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풀과의 전쟁 참 이거 어찌보면 참 농사짓는 분들 영원한 숙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운 점을 알기 때문에 그 힘든 걸 알기 때문에 그 제초제 각종 제초제가 과수, 밭, 논 모든 갈 것 없이 많은 제초제가 개발되어 있고 또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농사지보면요 그 손으로 뽑지 않은데 한번 뽑아보십시오 아 그거 장난 아닙니다 게다가 인력을 투입한다? 그럼 인건비도 안나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이제 그 성용제초기라든지 애초기로 베고 베고 또 베고 나면 베고 베고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받침대 고위목이 있다 보니까 그 성용제초기나 이런 애초기로 작업하기도 참 난해하다 난해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받침대를 설치한 이후부터는 제초기 애초기 작업이 곤란하니깐 그때는 할 수 없이 이 농가도 이렇게 제초제를 살포했습니다 그래서 사례에서 배운다 제초제 살포 이 농가의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풀이 지금 이게 누워있어서 그렇지 실제 뭐 발행해야 이런거 보면요 제가 풀을 하나 이렇게 볼게요 얼만큼 높은가 하면 제 허리까지 옵니다 제 허리까지 이렇게 허리까지 오는데 이렇게 높은 풀 이제 이걸 어떻게 살포했는가 하면 아마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거에요 장아 신고 발로 지근지근 밟아가면서 눕혀가면서 그렇게 살포를 한다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아주 특이한게 있습니다 그 흡지 밑에 나오는 흡지 있죠 이런 과수들은 보면요 이렇게 밑에 계속 올라오는 그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 가지들 이 가지들까지 다 약을 날뒀다 자 그러면 어떤 약을 쳤느냐 보시면 요 부위에서 잘 쓰기 요정도 부위 아 여기도 말랐네요 이까지 약을 쳤어요 이까지 그러면 약한 지상부로 한 한 1m 즉 이 주관에도 약을 쳤다 주관에도 왜 쳤는가 왜 제가 늘 강조하는거 있죠 저는 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먼저 여기에 사용된 그 제초제 그런 농약 요 부분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500리터당 사용한 농약은 그 경농에서 나오죠 대장군 입상수화제 예 보통 그 제초제가 보면 그 병이나 뭐 입제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입상수화제입니다 그 물에 녹여서 쓰는 거고요 물 500리터당 예 정량은 이게 한봉이 그 100리터 물 5마리인데 새벽에 이슬에 있을 때 치기 때문에 이슬의 양을 감안해서 물 500리터당 6봉을 넣었다 합니다 그리고 또 뭘 넣느냐 잘 아시다시피 이런 풀에는 각종 벌레 특히 응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계유제를 같이 넣고 쳤는데 살포양양은 물 500리터당 그 3리터 3리터 3000cc 그렇게 해서 같이 혼용해서 약을 쳤습니다 보셔시피 이게 그 대장군 입상수화제가 뿌리까지 이용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치고 나면 나무에 장애가 받지 않느냐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렇게 이 방법으로 수년간 벌써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번 치면 지금 이제 그 현재 오늘부터 7월 20일인데 다음에 9월달 이제 반사필름 피기 전에 그때 한번더 이제 풀약을 치고 반사필름을 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 초관린 두 번의 풀약으로 이제 끝나는 거죠 7월달부터 이렇게 잔뜩 키운 이유가 이렇게 키운 상태에서 풀약을 치게 되면 이렇게 덮이기 때문에 풀도 이 이후에는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지 않는다 완전히 피복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그동안은 풀을 많이 키움을 해서 엉애라든지 이런 벌레들이 충들이 해충들이 풀에서 자라도록 하고 이제는 이렇게 더이상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풀약을 쳐서 이렇게 천전 지점이 요즘 3일 됐답니다 3일 그저께 새벽에 쳤으니까 오늘이 만으로는 3일 안됐지만요 이틀 반 됐네요 그죠 이렇게 잘 죽고 있습니다 근데 대장일장 소화제는 또 단점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닭의 장풀 이게 닭의 장풀하고 망초 때는 잘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단점인데 특히 망초 때 많은 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해서 풀약을 살포했다 풀약을 보시면 진짜 이게 이 느른 가수원을 혼자 적가하고 유인하고 보시다시피 전지가 멋지게 됐거든요 아래까지 수관 내부까지 빛이 충분히 들어간다 그러므로 해서 약을 살포하든지 또 빛이 충분히 들어가니까 이 집 사가요 겨울에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당도 좋고 진짜 맛있는 사과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많이 달지도 않고 전지 전증 하셔가지고 거리지가 충분히 하고 빛도 수관 내부까지 충분히 들어간다 이런 부분은 관리가 참 잘 되요 지난번에 제가 응애 응애 관련 관리 꿀팁 영상 촬영 그런 농가인데요 이제 이렇게 그 풀에다가 이제 기교제 섞어가지고 그 아리 기교제 섞어가지고 이렇게 풀약을 쳤으니까 이제는 혹시나 이 풀에 그래도 살아남은 것들이 사과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이제는 이 과수에 사과에 약을 칠 때는 분명히 이제 응애하게 같이 혼용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제 뭐 오늘부터 또 며칠간 비가 온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걸 감안하고 지난번 말씀 드렸죠 중간에 탄저 방제를 위해서 전기방제 중간 사이에 다이세네임 45 또는 안타라콜 중간 살포함을 해서 이 집은 아무리 그 탄저가 심한 해에도요 다른 집에 비해서 어쩌다가 한두 개 정도 보이는 게 있는데 대부분 탄저도 거의 보면 없는 그런 농가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과도 흔합니다 중간중간 참 이렇게 키우기 힘든데 참 관리 잘했다 그리고 이렇게 널찍널찍 해가지고 다른 것보다 빛이 최강성이라 그러죠 빛이 충분히 들어가므로 해서 사과가 맛있다 이 맛있는 사과를 만드는 방법은 특별한 비법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렇게 빛입니다 빛이 얼만큼 들어가느냐 전지전정 해가지고 빛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얼만큼 미리 확보를 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아 이 농가 보면요 제가 뭐 특별히 뭐 보고 진짜 배울 것 밖에 없습니다 보통 농가보면 컨설팅도 하고 야 요건 요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데 이집 와서는 그냥 제가 보고 보고 그냥 배웁니다 사례해서 보고 배운다 오늘은 이렇게 제초제 살포 혹시나 제초제 살포 어떤걸 살 것인가 고민하시는 분들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봤듯이 저렇게 다계장풀이라든지 망초 또 요 부분도 잘 죽는 풀은 또 바스타가 있습니다 바스타 바스타가 또 과수에 안전하고 한데 대신에 이제 가격 대비했을 때 바스타에 비해서 대장굴 입상수화재가 아무래도 조금 더 저렴하다 한 절반 가격입니다 절반 가격 희석량을 감안했을 때 절반 가격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풀약은 아침에 치면 좋을까 제게 치면 좋을까 물론 바람 안 불고 제일 중요한건 바람 안 불 때 쳐야됩니다 하지만 아침에 치게 되면요 아무래도 기공이나 모든게 열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젖어가지고 더 잘 죽습니다 더 잘 죽는데 이제 그 물에 이슬양을 감안해가지고 희석량을 정량보다는 조금 더 넣어야 된다 여러분 말씀드리고 아 보시다시피 입도 깨끗합니다 진짜 제가 중간에 봤는데 응애도 없고 지금 뭐 갈반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없습니다 방금 그 이야기 하네요 깨끗해도 풀약을 쳤기 때문에 응애약을 취해야 된답니다 예 풀약을 쳤기 때문에 이제 풀에 서식하고 있는 응애가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응애약을 육안으로 깨끗하더라도 취해야 된다 여기 겨우 한게 찾았다 굴나방부 건강이 보인다 이 정도롭게 관리를 합니다 여와보면요 관리가 잘 돼가지고 여기 끝에 있는 진딧물은 그냥 무시하는 거니깐요 이제 진딧물은 다 죽었어 이게 그 손골멸치고 다 죽었어 아 진딧물 아 다 죽었다 마른거네 조판나무 진딧물이 붙어있다가 약을 치고 맞았는데 죽은 상태입니다 나방약 손골멸치고 다 죽었어 나방약 손골멸치고 다 죽었어 예 신기하네요 예 손골멸치는데 나방약 진딧물이 죽었다 예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사간은 칠순이 잠시 막혀야 되는데 보니까 칠수도 잘 머졌고 이러면 비배관리도 잘 되었다 비배관리도 요런 얘기까지 곁들 해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살포해 있는 농약은 경농에서 나온 대장군 입장수화제 입장수화제 거기다가 알이 기계유제 동계채는 거죠 기계유제 그곳을 살충 살충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그 아랫부분 이 흡지까지 다 같이 날리는 방법 보시다시피 위에까지 맞은게 보이죠 이렇게 이름으로 해가지고 흡지에 붙어있는 충까지 같이 곁들여서 잡아줬다 요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농가에서 배우는 그 농가살에서 배우는 재배 꿀팁 오늘은 제초재 살포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요렇게 한번 살포하고 다음은 9월달 9월달 살포 그렇게 하시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